무슨 맛을 보는 거 같아? 말도 안 돼. 뭐야, 저거. 진짜 써있네. 어떤 원리를 넣은 거지? 촉촉하면서 육즙이 짝 퍼지는 그런 느낌. 쫄깃살? 쫄깃살! 쫄깃살이 뭐지? 이게 항정살이랑 전지 중간의 살이구나. 무슨? 이거는 반칙이지. 진짜 반칙이다. 이건 정답이지. 공중공양 물갈비 8인분만 더 주세요. 몇 인분이요? 8인분을 더 달라고요? 쏘련바. 뼈가 완전 뚝 빠졌어요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식감 터지겠다. 소갈비 10인분 주문했습니다. 진짜 많이 드시는데? 모델겸 배우 김수기환입니다. 체제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3인분까지는 어떻게든 6인분 정도 도전해봤습니다. 6인분? 괜찮다. 아, 양치게 먹어요. 교과서다, 교과서야. 오, 한 입에 제대로 먹는다. 진짜 맛있게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요. 오, 오, 오. 달콤하게 들어갔는데요? 4인분 먹어요. 내가 4인분 먹어요. 저는 몇 퍼센트 지냈어요? 아, 50% 으허허